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장은 대형주 편입 여부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의 주가가 하락한 여파로 올해 새로 설정된 펀드를 포함해 국내 주식형 펀드 80%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사이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펀드 시장의 무게중심도 배당주 펀드와 중소형주 펀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연간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6.4%, 코스피 200에 따라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도 마이너스 7.4%로 크게 부진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펀드는 평균 9.3%, 배당주 펀드는 3.8%로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별 펀드 가운데 미래의 세 자산운용의 가치주 펀드가 연초 대비 수익률 1에서 3위를 휩쓸었고 한국밸류 10년 투자와 신영밸류 우선주, KB 퇴직연금 배당펀드 등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중소형주 펀드 중에는 현대인베스트먼트의 로우프라이스 자펀드를 비롯해 HDC운용, 프랭클린 템플턴이 내놓은 펀드가 10%대로 안정된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 하락 여파로 가치주 내에서 전통 강자들이 올해는 부진했습니다. 신영바라톤은 연간 수익률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한국밸류 10년 투자 펀드는 가까스로 손실을 면했습니다. 펀드 자금 이탈이 여전한 가운데 투자 자금은 특정 상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올 한해 3조 2천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배당주 펀드에만 2조 7천억 원, 그중 1조 6천억 원은 신영밸류 고배당 펀드에 몰렸습니다. 에셋 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한국밸류 10년 투자, 베어링 고배당 펀드에도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됐지만 신영밸류 고배당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은 저성장과 박스권에 갇혀있는 국내의 경우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배당주 투자에 대한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